내가 이제 숙소에서 사랑하는 멤버들한테 내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안 받아주더라고 아니 옷을 좀 입고 다니시던가요 부정할 수 없나 보다 옷을 입고! 내가 옷을 입고 그... 혜한 씨는 혹시 숙소에서 어느 정도 남짓을 오신가요? 아담과 입... 안돼 제가 편하게 느껴지는 그 리밋까지는 그냥 편하게 입는 것 같아요 숙소에서 숙소는 또 편하니까 그리고 멤버들도 편하고 그러니까 저희 눈도 배려해주세요 맞아요 형 태어날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고 계시니 나 가 태어난 줄 알았어 나 가 태어난 줄 알았어